제가 오늘 갤럭시 신제품 출시했잖아요.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PD님이 촬영 끄덕 나오니까 웃긴 게 있다고 나보고 링크를 주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아 이게 왜 이렇게 암나..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. 제가 그램 라이브 핫이슈에 나갔다가 갤럭시부터 곧 진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삼성이랑 LG에 돈 받은 적이 없어. 저는 네이버에서 핫이슈라는 라이브 쇼핑 전자기기만 하는 거 있거든요. 거기에 게스트로 나가서 네이버에서 그냥 출연료 받는 거지 삼성이랑 LG랑 저랑 아무 관련도 없어요. 그래서 뭐 거기서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갖고 제가 원래 라이브 방송 게스 잘 안 나가고 근데 최근에 약간 좀 부업 뛰고 있어요.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약간 좀 어른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일단 제가 1월에 광고 한 건도 못해갖고 살짝 적지 않았고요. 그리고 2월에도 지금 하나밖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아갖고 약간 부업 뛰려고 라이브 쇼핑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. 약간 좀 억울하네. 기적의 입 털기 영상 삼성을 매료시키고 LG를 반하게 그래도 200만 유튜버 짬밤이 있노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리자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미리 잡혀있었어요 언제 잡혔다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핫이슈 라이브도 왜 했냐면 잼형 서경환이랑 친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전자기기 전용관을 좀 만들었는데 그래도 파는데 집중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좀 하자 내가 그램 방송에서도 그랬어 아니 실제로 그램 스타일도 사실상 좀 비싸게 나왔다 하지만 어차피 그램 스타일 살 거면 이제 그 방송에서도 싸기 때문에 사라고 했지 LG 입금 완료 삼성 입금 완료 뭐 출연료 맛은 괜찮네 이게 정확하네 잇섭은 그냥 홈쇼핑 호스트 게스트고 삼성이랑 LG는 라이브 쇼핑 방송에 요리한 거니 잇섭이 아니라 저 라이브 쇼핑에서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 이게 이게 맞아 전쟁에서 가장 이득 보는 건 승정국이 아니라 장사꾼이다 그램 한 시간 동안 일천대팜 잇섭이랑 LG 대사하네 와 X발 가성비 보소 잇섭 이번에는 줄 잘못 썼네 어휴 에잇? 음 이것도 내가 팔 거야 근데 전쟁터 맛집은 무슨 우기 우기 장사꾼이지 잇섭 40대 아니면 30대일 거란 생각도 못했네 내 40대처럼 보여? 아니 나는 못생긴 거지 나이 들어 보이게 생긴 거 아니야 잇섭 보니까 제발 제 막내들 생각나네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노? 도주의 니 아나? 둘 다 아무튼 갑자기 저희 피디님들도 갑자기 그림 막 엄청 올라왔다고 해갖고 지금 봤는데 아무튼 저는 둘 다 살 거고 리뷰도 다 올릴 거라서 나중에 뭐 받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결부도 샀고요 그램도 샀고요 다 샀어요 이런 전자기기 구입 비용을 드려야 되니까 약간 좀 부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양쪽에 뭐 제가 뭐 해서 뭐 상도도 있고 이런 거 진짜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유진스 그램 살려고 했거든 근데 유진스 그램 어제 와 컴터 한 3대 돌렸는데 그거 살 수가 없더라 그랬고 내가 혹시 몰라서 번개장도 이런 데 들어가 봤거든 근데 진짜 이 돼팔이 심하더라고 나처럼 실제로 쓰려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사고 돼팔이들만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데 아무튼 뭐 이거 뭐 재밌긴 하네 뭐 근데 이건 또 뭐야 임방주의 야스TV 신입 비제이거툰 제로툰 이게 뭔데 비제이 다 올려줄게